아 저희는 지금 베란다에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여기가 베란다 입니다 저희는 지금 베란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깹 피시마켓에서 개와 오징어와 아 또 하나 뭐 먹었지 아 개와 오징어와 새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는 깹에서 제일 비싼 호텔입니다 어 이거 아침 식사를 여기서 하는구나 예 이게 아침 식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어 맛있게 보이네요 어 여기 멀리 바닷가 보이는 이곳에서 저희는 커피를 한잔 맛있게 먹을 겁니다 지금 벗고산에 자전거 경고 때문에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갈 수가 없고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2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세계 사이클링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정보가 없어서 길 가던 중에 잡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음료 Bible 최고에서 아니요 내가 조금만 오늘 모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모터 안간단 말이야 조금만 찍고 그만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복구 마운틴 올라가고 있는디 경찰들이 무슨 사이클링 되니 뭐니 해가지고 앞에 지금 경찰차만 지금 대여섯대 가고 있는디 더이상 빨리 추월도 못하게 하고 추월하면 화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카오 호텔 복구산 소카오 호텔의 꼭대기에 있는 워터댐 워터댐을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위에 있는데 좀 상당히 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여기에 유원지답게 오리 모양의 놀이기구가 같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잘생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하시죠 여기 여기 여기가 좋겠네요 여기가 좋겠네요 저 해를 찍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지금 회가 주지 네 지금 저희는 워터풀에 지금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22불에 꼬롱살로행 가는 배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88불에 갔다오는 배를 예약을 완료하고 내일 12시에 출발을 할 것입니다 원래 보이는게 저희가 머물 호텔입니다 다른데는 맛이 없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아니 한국사람이니까 저기 스마일 가라고 그래 잘맞죠 그래 저기서 그냥 먹자고 저희는 지금 해경가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 6시 35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샤노코빌의 모든 도심은 건설이 한창 진행중이고 도로는 모두 파손이 돼서 굉장히 차량이동이 수월치 않습니다 이렇게 온통 도심 전체가 건설중입니다 지금 해변가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와서 지금 페리를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페리가 곧 꼬롱삼으로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 비하면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있습니다 햇볕이 바다에 부딪치면서 반사되는 빛이 아주 멋있습니다 보리사세피의 바다 뒤편는 중국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건설중인 건물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에이 쟤네들 그 멸치처럼 조그만걸 잡아가지고 저걸 튀게 먹는거죠 저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튀게먹으면 자 두사람이 영화배우인것 처럼 어떻게 해봐요 이제 영화 찍고 있습니다 해변을 거느리며 보시다시피 청정해변 청정해변 깜뽕섬 시아노코빌 해변이 되겠습니다 청정해변 물이 너무너무 맑아요 청정해변 보이십니까 시아노코빌에 송사리새들이 엄청 많네요 저희들은 맛있는 피자를 먹고 해변가에 산책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트리피자가 진짜 맛있네요 저희는 두판을 먹었는데 세군도 안 붙이고 23불에 두판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베지터블 피자와 폼페이 피자인가 나폴리 피자 나폴리 피자를 먹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변가에 물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보시죠 여기 스카이 마트라고 있네요 배도 빌려주고 보트트립 2,3시간 20불 슈퍼딜 선셋 디너 포킹히어 근데 낚시 출입은 없네요 여기 방갈로가 이런식으로 지어졌군요 여기도 상당히 좋은데가 있고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꼬렁살롬엠입니다 아 여기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조그맣게 생긴 섬이 있네요 물의 방향에 의해서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가 있어 어?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왜? 새콤한 물고기가 엄청 많아 어 어때? 물과 물과 어 그러네 물고기가 있네 너무 예쁘지 응 물고기가 어떻게 모래색깔하고 똑같아? 보호색이야? 보호색 보호색 아니 보호색이야 응 아 여기는 아 방갈로가 아주 멋있게 지어졌네요 영어 여기 한 tarde 네 이거 봐 어 가리고있으면 막 움직여 마당이 간질간질해 저쪽에 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기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여기 있다. 손 잡혔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찍었습니다. 여기가 순릉 리졸트 퍼실리티가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숨 때리려고 합니다. 지금 체온주님이 바다 앞에서 아침 일찍 드론을 날리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갔어요.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갔습니다. 바다로 안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디갔지? 전 안보입니다. 어디간거야? 저는 지금 안보이지만 내려와주세요. 화면에 안보입니다. 뭐야 지금 내가 뭔가 잘못 찍고 있나봐요. 왜 얘가 안보이는거에요? 아 네 장륙을 시켜주세요. 근데 지금 장애물이 있다고 안내리고 있어. 장애물이 없는데? 장애물이 없는데? 청륙 청륙 오케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호텔에 모였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스윗드림 리조트에서 지금 커피를 한잔 마시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여기는 풀 빌라라서 숙박을 하고 싶어도 숙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세 분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랍스터 스몰이 35불 빅 65불이네요 웜플레이트에 시리크랍스 15불 이렇게 있습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수영하고 즐기기는 아주 너무 깨끗하고 바다가 좋습니다 저기 물속에 수영을 즐기고 있는 외국 여자분이 보입니다 여기는 정말 휴가지로서는 천국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전세계 모든 분들이 이곳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캄보디아의 호롱살로엘 여기는 청경해변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니까 경찰도 있네요 경찰서도 있습니다 보안이 아주 잘되어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선착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먼데 여기 이제 배가 여기서 내리면 사람들이 여기서 배를 타고 자기가 예약한 리조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도곤 리조트 원데레즈 호스텔 이런 배 택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곳에서 리조트를 운영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을 리조트 사업을 하시는 러시아 분들이 많죠 저쪽에 더 가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 일단 중단을 할까 합니다 여기 선착장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 놨네요 자 끝에 저희들 숙소가 있습니다 어차피 가는 김에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시아누쿠밀 항구에서 계속 손을 타고 45분만 오면 이곳 꼬롱살로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개인 빌라도 보이네요 이게 해변가에서 아침에 조깅을 하는 맨발로 조깅을 하는 외국사람들이 많이 보셨습니다 여기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인 해변가입니다 요것에는 지금 누가 땅만 확보해 놓고 리조터를 건설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지금 보입니다 만일에 땅이 조금 있으면 여기다가 작은 숙소로 지워놓고 며칠동안 여기 머무다가 가고 하는 장소로써는 휴양장소로써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해변을 바라보고 있을게 왼쪽 코트마리 리조트입니다 이쁘게 리조트가 변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쁘게 잘 건설이 되어 있군요 이게 지금 박차로님이 걸어오겠습니다 이제 되돌아갈까요? 네 와 여기 끝까지 와봤네 다 왔네요 아줌마들이 3시에 출발하는 10불짜리 피싱보트를 찾자 그러는데 가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러면 3시에 출발하는 뭐야? 피싱보트요 피싱보트 인당 10불이니까 아까처럼 25불씩 내고 우리가 프라이빗하게 100불짜리 비율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당 10불이라고요? 네 오 어디 그런게 있어요 되게 싸네 아까 저기 있었으니까 한번 보고 상황 한번 봐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지쳤습니다 울어 10불이면 되겠었는데 아까 전에 그거 봤을 때 25불이었잖아요 25불 4명이면 프라이빗포트가 가능하다고 그랬던거고 10불짜리는 10명정도 모아서 가는거겠죠 10불짜리는 와 그러면 뭐가 오면 배가 가라앉을 가능성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어요 예 6시간 몇 차리로 우리가 멈추었다고 지금 뭐 보니까 바다는 굉장히 잔잔하거든요 여기까지 걸어오기가 너무 보니까 몇만시간 거기서 여기까지 한 40불 걸어야될거에요 저거도 네 이거 거리가 상당하네 그죠 그냥 촬영하면서 계속 걸어왔는데 이게 이게 엄청나게 길어요 이 살로엠 이거 촬영한게 그 거기 올라가면 유튜브에 올라가면 굉장히 그 여기 와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같은 느낌을 아주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카메라 촬영중인데 그 느낌을 한마디씩 하시죠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10개에서 10개까지 여기 지금 전체 그 이쪽 해변의 전체의 모습을 지금 카메라로 담고 있습니다 와 이 해변가가 완전 장관입니다 예 여기 윙도 보입니다 윙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여기는 ATM이 없고 윙이 있는데 그 추놈팬에 사시는 분한테 돈이 떨어졌을 경우에 돈을 붙이라고 하면 위에서 돈을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은행은 없습니다 ATM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지금 어 무슨 배가 도착했네요 어 작은 돛단배가 도착해서 어 사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거는 무슨 스노클링 같은 그런 그 관광용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물론 세계적인 유원지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 어 귀경의 어 휴양지 하얀 모래와 어 흰 흰 흰 흰 흰 속살이 들여다보이는 어 바닷물 하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 이 멘트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56신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아 이 그 풍광은 계속 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여기 지금 작은 배를 타고 어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걸 로우를 접고 접어가지고 바닷가까지 나가서 노는 어 저거는 길려 주는게 10개이면 길려주지 않을까 저거 얼마에 길렸습니까 쟤네들이 아 아 그냥 써요 오 베리나이스 아 여기 슈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슈퍼가 있네요 네 저희가 여기 올 때 밤에 모기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몸에 뿌리는 스프레이라든지 크림을 사갖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에 저녁 식사 중에 모기한테 마구 뜯기는 그런 그 비극적인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 다행히도 슈퍼에서 그 모스키토 스프레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뿌리고 난 이후에는 모기들한테 전혀 공격을 다 간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호주에서 오신 엄마와 딸 두 분한테 왜 그 모기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들은 그 모스키토 크림을 다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전혀 모기하고 뭐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그런 준비성이 없이 이런 해변간에 수양지에 놀러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후회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아침 일찍 나와보니까 서양 남자분들 중 몇 분은 몸에 땀이 그냥 펄펄 날 정도로 해변을 따라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스노클링 할 수 있는 작은 스노트 모터보트 이런것들이 눈에 띕니다 어디서 10%의 피싱을 할 수 있어요 10%가 가능해요? 피싱 앤 스노클링포트 10달러 베리 나이스 미스터 나이스 비싱 앤 스노클링포트 10달러 이제 구입할 수 있어요? 신능은 몇 시간? 3피엘포트? 3피엘포트 비싱 앤 스노클링포트의 크기? 그 크기? 4피엘포트 빨강색? 네 위험하지 않나? 안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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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얼마나 오래가서 지났어요? 4피엘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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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피엘포트 2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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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캡틴 야 이거 식 뿌리면 되게 싼 거야 해보자 좀 더 많이 하죠? 네 물 받고 나간데? 물 받고 나간데 가서 일단은 조금 자고 일단 샤워 한번 하고 여기 해변가에 아주 멋있는 여자분이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와우 썬텐 여기 외국인이 썬텐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거의 몸을 태우네요 뜨끈뜨끈합니다 와 지금 6700걸음 걸었어 네? 6700걸음 오늘 여기 와서 거의 운동한다고 봐야죠 운동 많이 했어요 원래 만복어를 해야된다고요 네 아마도 저게 우리집까지 가면 어 저게 지금 저게 지금 보이는게 숙농리조트죠 빨강집이요 어 빨강집이요 아닌데 저거는 너무 먼데 고기이잖아요 서식장 아 그래요? 네 아 저게 선착장인가 네 와 여기 파이프리조트 파이프로 집을 졌어요 여기 파이프리조트 괜찮지 않습니까 네 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와우 네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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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을 찍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쪽에 앉으시고 엄마가 출구를 이렇게 해바를 하고 계십니다 아 네 아주 좋아요 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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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 선탠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야 베리 굿 썬텐 드디어 우리가 안서 과일하는 데까지 왔어요 예 이게 제 얼굴입니다 잘 보시나요 저희들 멤버가 여기서 이렇게 구독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어 그래요? 영화배우는 아닌데 영화배우처럼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They are coming from Smeya 아 소울비치 리조트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소울비치 리조트 되게 번거벌었구나 또 지금 우리가 어디 가면 여기까지 걸었다고 하셨는데 예 눈으로 만든 집 그런 식으로 리조트를 건설해 놨네요 책 읽고 예 스마트폰 보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는 문 라이트 리조트입니다 여기 러시아 애들이 엄청 많이 오는가 보다 예 여기에 다 그 동국권 애들 이네들 많이 오네 러시아에 이게 우크라이나 뭐 루마니아 폴란드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나 네 여기는 축소 태양도 없고 예 내륙에서만 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환상적인 그 휴양지가 그들에겐 되겠죠 예 예 여기는 더 원 리조트입니다 어저께 어 호주 분이 얼마에 얼마에 예약을 했냐 그랬더니 200달러 썸띵이라 그랬는데 제가 아고다에 들어가 보니까 120불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속은건지 아니면 이틀을 얘기한건지 예 예 투데이겠지 투데이 투데이에 그런지 제가 볼때는 어 잘 보고 계십니다 아 귀엽습니다 오 마이 갓 하하하 오 마이 갓 히히히히 여긴 스쿠바 네이션 다이빙 센터입니다 인조이 다이브 인조이 라이프 여기 진짜 천국이다 천국 나는 천국을 봤다 하하하 하하하 그죠 야 이런거에 비하면 부산 해운대 그게 해변입니까 야 진짜 응 투버를 그렇게 하시긴 안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석사까지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하하하 아니 석사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누가 압니까 아이고 푸논편에 소문 금악나요 저는 반대로 아는거 같고 누구도 아는거 같고 예 예 예 한말씀 하시죠 한말씀 하시죠 사모님 예 예 예 우리 박철우님하고 세미 엄마가 지금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정하게 예 다정하게 예 우리는 우리는 이 비디오를 30년 후에 보게 될 겁니다 같이 헤헤 헤헤 그죠 이 비디오를 바로 가보고 싶은데 다 망가졌습니다 아 그러네 그 집 좋겠네 어 이게 나무 위에 지은 집 야 이걸 수리를 해야 됩니다 거의 동참 동참지에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이는 여기는 지금 이탤리 식당입니다 어저께 해프닝이 있었던 어 그 해프닝에 대해서는 쪽팔려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아 이탈리안 피자 시타 리조트입니다 레스토랑 앤 피자리아 외국인들이 저기서 맥주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음습한 곳입니다 예 지금 저희 리조트에 식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예 식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기 이제 상착장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예 근데 여기 이제 특징이 여기 오면은 여기에 그 산산냄새가 납니다 산삼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숙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한두 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바다 속으로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서 30분 동안 몸을 적시고 샤워를 한 다음에 저희가 바다 낚시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바다 낚시를 하러 갈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고 싶지만은 예약이 오늘 밤까지만 돼 있어서 그리고 차가 시아노크빌 호텔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이틀을 더 쉴려고 해도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그 저희들 숙소에 지금 귀진맥진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잠자리가 정말 좋습니다 누웠다면 그냥 몇 시간 동안 계속 잘 수 있습니다 예 푹 쉬십시오 룸에 들어갈때는 여기에 모래를 물로 털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제 비디오를 집에 도착했으므로 끄겠습니다 3시에 바다 낚시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바다 낚시 프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네요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우와 여기서 고기가 잡힙니까? surely 여기서 털이 찬참 많이 잡았네요. 진짜. 이게 오징어를, 오징어를 그거 하나봐. 오징어, 오징어. 아, 먹. 야, 먹게. 오징어 자비? 아니, 오징어를 미끼로 써요. 와우. 와, 텀쩡 텀쩡. 깜짝이야. 예, 이리 내놓å거를 Underwide. notre fruguoy, 부산지 Groot. ve rottens 인 Mira, forwardように lebrot infertile. Met doncankbul. 이에요 부담얼, insurance passar un peu. 렛로 rankings themselves il together. 여죽국SSHOON в Los Angeles. 여죽국SSHOON 렛 disbel습니다라는 하루 Monster. 여기가 보니까 큰데 dusit? Las국SSHOON LUB. 어 슬라파야 슬라파라야 네 으 찌란찌란 어 저희는 지금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지금 바다 낚시와 스노클링을 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예 너가 지금 나를 싸움 하게끔 만들고 있네 아이고 진짜 총 여긴가보다 포인트다 여기서 낚시 하나본데요 띠니 띠니 스노클링 아 픽업 아 사람을 또 어게 어 피킹업 어 남자들이 많이 타는데 다 남자야 어 여기서 잘나 봐 어 어 제가 막 기우는구나 어 기울지 지금 너무 두고 일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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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그 물결이 굉장히 그 잔잠한 편입니다 이게 예 아 사실 물속에 들어간다기 보다는 이렇게 타고 어 뭐야 다섯도 내리는데 아 여기서 낚시를 하냐고 저거 그게 아니라 잡아 당기는 것 같아 아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차를 돌려 배를 돌리는 거죠 아 아 아 아 아 스탠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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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그러네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어 베리 굿 이게 바다가 얇은 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저런 놀이가 가능한 거야 이게 그렇죠 깊으면 저런 놀이가 가능한 거야 깊으면 저런 놀이가 가능한 거야 네 가파르면 그 저렇게 놀 놀 놀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구 생각난다 두 바닷가 누가 세겄어 진짜요 하하하하 생각난다 이렇게 보냈어 두 바닷가 노래한 거야 지금 그리고 커피 기다리는데 표정이 엄숙하대 저희는 배를 타고 낚시와 스노클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아줌마들은 겁나지 않으세요? 아니요 겁나요 겁나요 겁나요? 네 겁나요 네 네 승차 엔진이 아 배를 내 배에 배에 문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게 맞은편에 털리 고추가 보입니다 털리 고추가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환상이라 찌면 되게 더울텐데 이게 딱 좋아 네 날씨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요? 오오 우리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여보 내 전화기 줘봐 그리고 이것 좀 들고 있어 아뇨 요렇게 들고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요만큼 나오니까 여기가 지금 요만큼 나오니까 잠깐만, 지금 일상 작업을 할 때, 영화와의 글쓰다. 여기다 이대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뒤펌고. 엄마 너 đó, 그쪽 일 상품이에요. 어디요? 시아노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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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낚시한다 열심히 낚시하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망망대해 수평선이 쫙 보인다 계속 좀 무서워 여보 여기 곧 개발될 것 같다 개발될 것 같다 개발될 것 같다 엄청 많이 갑니다 너무 너무 얘기 안해도 찍어야 되는 거라 지금은 3시 한 40분 됐을 것 같은데요 40분 됐어요 얘가 꼬르 섬 뒤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거 꼬롱인 것 같다 멀리 보이는 거 어 어 오른손 뒤로 간다고 그랬어 여기가 있는 거 같다 비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점이 많아서 그가의 마음에 든 Autodesk 그가의 강력한 것 같다 저는 오랫동안을 활용해 격렬한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유일한 것 같다 그가의 길이 있고 그가의 길이 있는 것 같다 그가의 길이 있고 그가의 길이 있고 그는 다행히 그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백옥동도 멀고, 다만 멀리는 그 도시, 기곱상동 업체가 연설하고 있는 도시부로 한 것입니다. 토요용보수가 가고 있습니다. 고기 좀 작겠는데? 많이 정박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고건, 이곳에 고건 선 고건, 고고, 손 아, 고롱의 꼰인가 보다, 이게, 작은 선 도착했습니다 코코온섬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코코온섬에 도착했습니다 스노클링을 하다가 죽을 뻔하고 지금은 바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 낚시에서 바다 낚시를 해서 모기를 잡는데 저희들과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피쉬가 5마리가 6마리가 있습니다 와 베리굿 처음입니다 저희는 바다 낚시를 끝내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배를 타고 철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선원이 탓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멋있네요 그 제일 큰 고기를 잡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여보 나 아니야 에헤이 그렇다고 치고 아이 참여 우리 집사람이 저희들과 함께 차가운 게 있다면 저희들과 함께 차가운 게 더 나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저희는 꼬롱살로의 물을 마지막으로 이제 씨야누쿠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삼도 있네요. 해삼이 아니고 찌렁이야. 벌레야 쏘는 거야. 쏘이면 죽어. 우리 박철훈 님이 어저께 완전 특전사 같았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완전 특전사야. 이야. 그렇게 특전사는 위기 속에서. 오. 물고기 보셨습니까? 조그만 조그만 물고기 엄청 많죠? 우와. 와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은 바다에 갈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여자애들처럼 낚시를 해서 맛있게 멸치지처럼 튀겨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금 아깝네요. 우와. 여기도 보십시오.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이제 떠날 휴양객들이 선착장에 한 명씩 두 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꼬롱살로아이며 경험을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어저께는 특전사가 되셨었는데 순식간에 멋있었습니다. 네. 좋네요. 나중에 더 그 치밀한 계획 하에 스킨 스쿠버 신발도 사고 모든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어. 물고기 큰 거 있다. 저런 거 잡혀야지. 여기도 큰 거 있네. 아 물고기. 여기. 우리 여기서. 여기 진짜 크다. 여기 지금 페리를 타기 위해서. 어. 저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줄을 서 갖고 있는 거죠. 여기는 엄청나게. 예스. 요렇게. 여보. 이거 봐. 엄청 커요. 진짜. 와우. 페리비크. 어. 어. 아이고. 여기. 여보세요. 아. 우리가 왜 멀리 가 가지고 구절을 했어. 여기서 잡지 그냥. 아. 여기에 배가 도착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페리에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샤아노코빌로 가는. 해리가. 지금 출발해 있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 아.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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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해변 완전히 들어와 가봐 그냥 보기만 해 하지마 하지마 이때는 안돼 지금 여기에 밖에 보이는 해변이 샬로엠 콩콩 샬로엠 해변가인데 아직까지 개발이 전혀 안돼서 리조트가 없는 곳입니다 저희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페리네에서 그래서 뱃머리 맨 앞으로 지금 왔습니다 보니 사실이 앞에 지금 시원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시원하다 저기는 너무 차이가 나는거야 아니 아니 꼬롱으로 가는거죠? 네 저희는 지금 꼬롱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앉아 도착했습니다 꼬롱섬에서 관광객들을 태워서 우리가 여기 전에 왔던 거기에 꼬롱섬입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쪽에 방갈로에서 숙소를 주면서 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앉혀 여기 앉혀 여기가 시원해 여기가 시원해 꼬롱섬입니다 지금 꼬롱섬에서 페리가 내릴 사람이 지금 내리고 있고 탈사람이 이렇게 죽을 사라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꼬롱섬입니다 여기 산에 보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산에다가 빌라를 지어놨네요 여기 그리고 저희가 머물렀던 곳이 저쪽입니다 저쪽 저희는 지금 시아노쿠빌로 가고 있습니다 꼬롱섬로엠에서 꼬롱섬으로 갔다가 다시 꼬롱섬에서 시아노쿠빌로 가고 있습니다 멀리 시아노쿠빌의 그 높은 고충섬생들이 실루엠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판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저쪽 사로가 있네요 저기 다리가 보입니다 여기는 시아노쿠빌입니다 꼬롱섬에서 거의 시아노쿠빌로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다리가 보입니다 시아노쿠빌 수아노쿠빌 제가 고충이 저희는 시아노쿠길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1시간 25분 정도 저희는 페리에서 하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게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내리는게 보입니다 여기에 살로엔과 꼬롱서는 많은 관광객들 특히 서양인들이 많이 참는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어서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에 큰 기회를 할 수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아름답게 개발을 해서 그리고 적절한 광고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을 타요 어 200명 그래 200명 가까이 타는거야 엄청난거죠 저희가 내릴 차례입니다 저희가 내릴 차례입니다 요런데서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시아노쿠길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이게 물봐 여기 물하고 거기 물하고 완전히 틀리죠? 네 거기는 굉장히 투명한 물인데 여기는 여기는 어 좀 얘기 좀 해줘 아 근데 더 낮아진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벽도로 갔잖아요 아니 돌을 여보 야 어 돌을 저 내리는거죠 저희는 지금 피크닉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푸른편에서 몇키로 떨어져있지? 백 몇십키로 떨어져 있는거죠? 백 한 40 몇키로 떨어져 있습니다 푸른편에서 오다보면 그 코콩과 시아노쿠길로 가는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그 길 각이 아마도 한 4억키로 지점에 좌측에 피크닉 리조트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들어왔습니다 피크닉 리조트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음날까지 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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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아침에는 시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켰는데? 여기 밑에 배들은 뭐야? 이 배들이 여기 왔다갔다 해요 여기 배들은 지금 그 관광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피싱하는 애들이에요 피싱 한 번은 절로 가고 한 번은 절로 돌아오고 밑으로 왔네 나가 앞으로 가면 응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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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